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나흘 5.4 청년절입니다. 전주 광고만 청년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4 청년절의 즈음에 습금형 총석에는 중국인민대학을 고찰할 때 광고만 청년들에게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면서 민족부흥의 충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신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시정 공청단의 직능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초진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 토대를 튼튼히 다져 리상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운행기제가 보다 과학적이며 사업작품이 더욱 실속있고 청년과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져 재반사업이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면서 연변 거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회해 왔습니다. 금릴레 공천단 주위에서는 청년창업단지 담체를 부단히 최적화하고 창업보화단지 봉사체계를 보완하면서 연변 청년창업단지의 한 개 단지 여러 구역 건설을 강화해 기능이 다르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청년창업단지 6개를 구축하는 바 목전 입주보화 기업이 121개에 달합니다. 연변 청년창업단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단지의 총면적은 약 4,800m이고 주로 입주한 청년창업기업에게 기업 부화, 창업 양성, 융자 지지, 인재 접목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설립된 이래 루개로 청년창업기업 2배 여 개를 부호했는데 목전 부화 중에 있는 기업이 38개로 300여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업무 복귀, 생산 재개에 조력하고자 이 단지에서는 또 기업 실제 정황에 따라 10에서 50%의 봉사 비용을 감면하는 우대 정책을 내와 부화 기업의 자금 위험을 줄여줬습니다. 참가자 공천당 주위에서는 공천단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인재의 영입과 취업 방조 부축을 함께 들어주고 더욱 많은 연면적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와 변강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청년 귀향창업에 조력하고자 주당위 조직부와 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구, 중국 이민은행 연변주 중심지행, 공천당 주위에서는 연변주 귀향창업 전문 대출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귀향창업 청년 조일민이 바로 귀향창업 우대정책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연변주 귀향창업 전문 대출을 시작합니다. 공천단 주위에서는 관련 부문과 손잡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초빙회 50여 차례 개최하고 일자리에 1만 2천 개를 제공했습니다. 청년 귀향 창업 재비귀소 대상을 실시하고 양범규획 연변주 대학생 귀환 실습견습 활동을 펼쳐 대학생 1,500여 명에게 실습일터를 제공하고 취업견습일터 700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농촌 지역과 변경 지역을 대상해 공천단 주위에서는 청년 인터넷 스타 농산품 판매 조력 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련 부문과 손잡고 연변 전자상거래 빈곤해탈 난관공략 농산품 전시 판촉회를 열었으며 청년 온라인 생방송 판매 경로를 통해 빈곤촌 78개, 빈곤 부추 50개에서 판매액 루개로 700여만 원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폐험 전연병 상황에서 공천단 주위에서는 전주 광고만 공천단원 청년들이 전연병 예방 통제에 참여하도록 동원해는 바 청년 자원봉사사 도합 4천 60명을 모집하고 루개로 일태에 나선 인원이 연인수로 2만 3천 8백 60명에 달했습니다. 공천단 주위에서는 또 주 청년연합회와 손잡고 전사회에 돈, 물품 기부 창의를 발기했습니다. 전주 각급 공천단 조직 청년연합회 위협 및 사회 각계의 애심 인사들은 분분히 의료용 마스크, 소독에 방호복 등 물자를 기부했는데 총 가치가 4백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총 가치가 680만 원에 달하는 조합금과 애심 물자를 쟁취해 루개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6,626명을 도왔습니다. 또 미성년 법률원조사업소 9개를 건설해 청소년들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 수호했습니다. 아래 앞다퉈 민족부 홍충임 감당할 수 있는 시대 신인이 되어야 하라는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글은 당구같이 썼습니다. 5.4 청년절을 앞두고 석근평 총석인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고찰 조사 연구했습니다. 석근평 총석인은 전국 광고만 청년들에게 신시대의 새로정에 입각해 중국 청년의 분투 목표와 전진 방향을 규결하면 바로 확고부동하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면서 민족부 홍충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 신인이 되는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제기했습니다. 광고만 청년들은 석근평 총석위가 제기하는 명확한 요구에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봉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큰 포부를 품고 큰 덕을 세우며 큰 인재로 되고 중임을 짊어지며 중국인으로서의 폐기, 기계, 조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로선 자신감, 리론 자신감, 제도 자신감,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정에서 과감히 개척하는 선봉이 되고 사회개척자가 돼야 합니다.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신념을 자각적인 초구로 변화시키고 홍색 혈맥을 이어나가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조국 대지를 누비고 중국 정신을 발견하며 인민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시대의 맥박을 느끼며 조국에 대한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인민과 함께 호흡하며 운명을 가치하는 정감을 학업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초구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새로정에서 본진하고 신시대에서 공을 세워야 합니다. 광고만 청년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도리에 보다 긴밀히 뭉쳐 청춘의 분투로 민족 보험을 위해 길을 닫고 조국 건설에 이바치하면서 조국 인민, 민족,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가운데서 청춘이 보다 눈부신 빛을 발하도록 한다면 기필코 청춘과 담방으로 세계를 놀래올 새 기적을 창조해서 당의 기대, 인민의 기대, 민족의 총탁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위대한 시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들어 우리주 의약업종에서는 전염병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 능력을 제고시켜 전반 업종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4분기 우리주 의약업종 공업 생산액은 26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초열의 우리주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와 의약업종 생산 재개 효익 증가를 총괄적으로 들어주고 중점 대상 생산 투입, 자원 배치 최적화, 곤란 기업 조력을 다잡았으며 총량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해 전주 의약업종이 일사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도록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길림 5동은 생산과 방역을 함께 다잡았습니다. 5동 염변 야급에서는 방역용 중약 생산을 확대해 전성 전염병 예방 통제 구호 치료 사업에 조력하는 바 중약 방역 처방제 생산 능력을 일간 55만 처버로 제고시켰고 구복액 일간 생산 능력을 195만 개에서 245만 개로 향상시켰습니다. 길림 카이라잉 회사에서는 폐쇄식 생산 관리를 실시했고 일사분기 생산액 동기 대비 156.6% 장성을 실현했습니다. 5동 연길 야급의 혈전 용해제, 불료 마이시 등 중점 품종 제품질과 표준이 1층 제고되고 신량 아데메시아는 1, 4, 부탄 디설펀 산념이 생산에 투입되고 시장이 출시됐으며 일사분기 생산액 동기 대비 7% 장성을 실현했습니다. 화강 야급의 은화 비염령편과 동북아 야급의 소전 통닭 캡슐 등 품종 생산 판매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금폐각 야급, 조의약 야급 등 기업들은 꾸준히 생산하면서 생산량을 전력 제고시켰습니다. 전입병 예방통제 기간 주 내 방역물자 생산 기업들에서는 주야로 분전하면서 방역물자 공급 보장을 전력으로 지지했습니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길리모동 야급, 진달래 의료기계 등 방역물자 생산 기업들에서는 루게로 중약처방제 355만 척, 일회용 의료용 외과 마스크 486만 장, N9호 마스크 86만 장, 방호복 51만 4천벌, 방호 안경과 앞면 가리개 23만 개, 소동용품 286톤을 생산해 우리주, 나가, 전성,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뚜렷한 기여를 했습니다. 영정시에서는 방역과 대상 건설을 함께 다잡고, 업무복귀 생산 재개를 적극 주동하고 있습니다. 각 류형 기업들은 업무복귀 생산 재개 진척을 다그치고, 종점기업과 건설 시공 대상들은 육속 생산 건설을 재개해, 영정시 경제사회 안정 발전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염병이 발생한 후, 영정시에서는 방역과 대상 건설을 함께 다잡는 것을 견지했습니다. 두 가지 도급 전문 조율회의, 중점 대상 분석 연구 판단회의를 소집해 대상 진척 상황을 조율하고 대상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 관련 부문을 적극 조율해 중점 착공 건설 재개 대상에 존재하는 인원, 자금, 원자재 공급, 설비, 점검 보수 등 면의 문제를 제때 해결했습니다. 요소 보장면에서 제때 중점 착공 건설 재개 대상에 필요한 핵산 검축 키트와 의료용 마스크를 조달하고 시공 일꾼들의 핵산 검축을 조직했습니다. 동시에 영정시 기술인재 혁신창업산업단지 기초시설 건설 대상과 비암산 조선족 온천 고천락 건설 대상 시공 일꾼들에게 항공 검축 키트를 나눠주어 기업의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도왔습니다. 수속 처리 등 재반 전단계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온라인 평리 심사 등 무접촉 심사 비전 모식을 전개했으며 전단계 수속 처리 마감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시공 일꾼 부족, 물자 결핍, 운송이 원활하지 못한 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지도해 안전 생산에 강화하고 정읍원 필요 근무를 도설했으며 교대 근무 등 사업을 잘해 최단 기간의 업무 복귀, 생산 재개를 실현하도록 힘썼습니다. 목전은 영정시 기술인재 혁신창업산업단지 기초시설 건설 대상, 비암산 조선족 온천 고천락 건설 대상, 영정시 의료건강 양생산업단지 기초시설 등 8개 총점 대상이 전부 착공하거나 건설에 체계했는데 총 투자가 78억 천만 원이고 연도 기획 투자가 7억 천만 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은 유리한 시기에 왕창현 각 형진에서는 농사처를 다잡고 춘경 생산을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창현 배초구진 농업소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배초구진 벼 육모 자금은 4월 25일에 이미 끝났고 5월 중순에 이르며 룩소 모내기철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춘경 생산 물자가 제때에 도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왕창현 각 형진에서는 물자 비축 사업을 적극 계획했습니다. 배초구진에서는 올해 한전 3,500헥타르, 수전 1,500헥타르를 다룰 계획인데 생산 자금 약 1,700만 원이 수요되고 종자 180톤, 화학비로 1,500톤, 농약 25톤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당면 필요한 자금, 종자, 화학비로, 농약이 기본상 농민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춘경 물자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왕창현 복흥진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부한 방식으로 종자, 화학비로 등을 농민들에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농업 관련 창업담보대출 투입 확대로 재배, 사양, 경영 조치의 발전을 정밀 부축해 전연병이 재배, 사양, 호, 총경 생산 준비에 가져다 준 자금과 창업 압력을 최대한 줄을 수면서 농촌 산업 발전을 이끌어 향촌 진흥에 저력하고 있습니다. 3월 이래 훈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본 단위와 관련 업종 부문의 위챗 공식 개정, 각촌의 위챗그룹 등 플랫폼을 이용해 재배, 사용 후 리자보조 전문 대출 정책 선전을 힘써 펼쳤습니다. 동시에 여러 합작은행과 저율하고 각 향진과 연합해 촌을 탄 뒤로 집집마다 돌면서 규모화 재배, 사양, 호 및 자금 수요가 있는 농혀들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훈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무담보, 리자보조 전문 대출 우대 정책을 혁신적으로 출범해 농혀들의 자금단을 적시적으로 해결해줘, 황금한 농혀들의 창업 정수를 실속 있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춘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미 대출 115만 원을 발급했고 농호, 열쇠 가구가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번 전염병 상황이 발생한 이래 연길시 공원도 소방구조소는 고속도로 연길 서쪽 출입구를 오가는 차량들에 대한 소독 사업을 한 달 이상 책임지면서 방역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장민은 연길시 공원도 소방구조소 소장입니다. 3월 14일부터 그와 동료들은 24시간 른분으로 당직을 서면서 고속도로 검사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은 그들의 살균 소독을 거쳐야만 도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들은 매일 차량 약 300대를 살균 소독합니다. 장위와 그가 인선한 소방대원들은 매일 이 교대로 이곳을 지킵니다. 때문에 한 번 방호복을 입으면 12시간이 지나야 벗을 수 있습니다. 방호복을 절약하고서 그들은 근무 기간에는 최대한 물을 적게 마시고 식사량도 제한합니다. 날씨가 더우나 초나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그들에게는 시련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무거운 소독 장비까지 매고 일해야 합니다. 비록 사업 환경이 집처럼 쾌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참답게 직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한 도시의 평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면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면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